희생해서 내가 살았다. 일단 인성. 아 얘. 이쪽 스토리가 제일 재밌는데 안지금. 아 나. 얘 쪽이 제일 심심한데. 미라 쪽이. 신경지마. 내가 일단 살아야 돼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응? 내가 진짜...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았다. 근데 너는 잘 안 했었지? 왜냐면 너는 앞에서 거기를 알았다. 아 나 알았다. 그리고 Marjorie 아는 거 알아. 그래서 난 안 돼서 안 쓰고 싶다. 뭐? 미라. 너는 그 여자친구 내가 알고 있었다. 내는 그렇게 폭탄. 그리고 그 이제 우리 나를 사사하고 있는 결혼. 지금 실수하는 거야 빌어보자 아 좀 풀려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말해 드리키면 죽어 이제 눈에 가시야 이제 아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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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따라가옵시다 예 마저리면 이제 왕비가 됐죠 그래 이쪽이 제일 재밌어 빨리 군대 좀 끌고 와야지 다시 화해 하죠 다 나네요 진심스러워? 이제 첫번째 이름은 왕이니까요? 그레이스, 제 아버지의 미션을 다시 돌아왔어요. 아샤 포르스터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. 불안에 빠져버렸어요? 싸움에 빠져버렸어요. 이건اف체 peng나는 어려움을 거 estruct 하겠다 말해야지 말고하지 말고 말해야요 dig jazz Observed 그걸 Ven 일단 제가 느낀 också glas 나의 네이미 Hangman o voll 1 L IS SE 우리의 왕자의 왕자와 지소소 라자의 전달을 위해 시그널 타워에 를 찾아가고 내가 그의 삶을 잃어버렸는데 아, 말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럼? 왕자의 왕자의 죄인은 죽음이예요 하지만 당신이 내 고통을 받는게 되죠 왜 저에게 도전할게? 겁나게 하지 당신에게 말해야 하는게 필요해? 안 아 아 어떻게 하지 아 아 아니 선택이 너무 싫어 전투 중 흥부하나 생각했습니다 놈도 노예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베스칸 노예였습니다 아 아 너무 힘들어 선택이 너무 힘들어 아 놈도 노예 주인이었다 알쓰 앞으로 이런거 나오면 정지 안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에이 뭐래 가자 일단 왜요 하난대로 했잖아요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오오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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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한 번에 남은 아픈 바이러스에서 한 번에 남은 아픈 바이러스에서 아픈 바이러스에서 첫 번째가 만들었고 그 이곳은 북쪽에서 북쪽에서 북쪽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? 그로우스 맞나 Sylvie? 북쪽으로가 안지 않지 북쪽으로 갈게 북쪽으로 갈게 북쪽으로 만나면 그리고 다른 프리folk 그런데 그 항상 정상이었어요 북쪽으로 갈게 북쪽으로 갈게 내 맑은 외모에게 백이 왈Walker 아... 생선면상이래 마르다 다쳤다고 우린, 저기, 여행이 되었고 이런 병은, 그리스도로도 모두 그리스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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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스도. 그 점은, 여기 으부가 안 돼 그 점은, 지금 여기가 안 돼 그리고 우리의 한 명이 되었고 그 이 사람은, 그래도 그 자신을 믿어 내가 몇 달 동안 기다려야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그 베리스도, 그 어디에 있어여 그는 한 명을 발견할 수 없어 너, 내가 울를 것 같애 네, 네, 네 위들, 위들, 위들 3, 워처? 네, 나 아직 안가가 아 짉. 어우 오 수락, 동생이 아주 그냥 엄청난데요. 엄청나게 그 저.. 깡따고있는데? 아... I can explain First I find out you're a wildling Now you've got a sister What else are you hiding? 어, 화내라는 게 아니었데 I swear 어? 숨기고 있는데? I thought she could help Sylvie knows these woods better than I do If anyone can find the North Grove, it's her And besides I couldn't just leave her I won't do that 다시는 안 돼 그럼 그녀와 함께 가고 싶어 그녀는 그녀의 아들아 아, 그녀는 맞지 그녀는 여기가 없지 그녀는 말하지 않지 그래서 그 다음 그녀는 그녀는 가이드로 가지 못해 그녀는 그녀는 가이드로 가고 싶어 죄송합니다, 가릿 뭐야 그죠? 오 착해 그래 가 가 너 먼저 들어가고 동생 어 있냐 어 토끼 랄라팡 저 토끼를 잡음으로써 우정을 키운다 깡따곤 있어야지 토끼 저녁거리 음 자 내 활 받아 어 쓸 줄 알지 당연히 자 써 본다 클리 아 클리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렇지 인마 오 죽였어 이미 늦었어 밥 먹어야지 살아야지 맛있게 먹어줄게 더 잡아야 이제 한 마리 여기로 부족해 하드 추가요 한번 더 자 명사수 아 명사수 움직여 아 지금 그렇지 해 버렸습니다 무빙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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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빙샷 한조가 이걸 한조 대기중 흠 흠 흠 얘네 갑자기 자기 말하지 이거 아 한조가 은 아 아 아 제발 얘기해줘 여캐가 이쁘네요 왜냐 거기 사는게 좋았으니까 당연히 그래 거기 사는게 좋았으니까 당연히 그래 그래 당연하지 왜 무슨 얘야 와우 저게 말로만 해도 좀비구나 저게 와우